반갑습니다. 계속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 과목입니다. 건설 안전 기술입니다. 전기와 화학에서 조금 점수를 못 단계 있다면 건설에서 마지막으로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. 기계와 건설은 그래도 우리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. 통상 보면 한 세 문제 전후로 해서는 또 새로운 문제, 좀 난이도를 높은 그런 문제들이 섞여 나온다. 이렇게 감안하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. 자 81번부터 저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집안조사의 방법 중에서 집안을 강관으로 천공하고 강관으로 직접 뚫어본다. 직접 파본다는 거죠. 천공한다. 이 보링에 관한 설명이겠다고 보니까 천공을 하고 토사를 채취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시행해서 그 집안의 분포, 흙의 청상 구성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보링입니다. 그렇죠? 보링에는 종류가 오수의 회충이 많다 이런 게 있었죠. 오거부터 해서 오수, 수세식, 보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회전식, 충격식 이렇게 종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. 표준 관입 시험은 사운딩 시험에 들어갑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도 숫자가 좀 나오죠. 우리가 알아둬야 될. 76c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. 그렇죠? 63.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낙하시켜서 현재 집안, 보링한 집안을 뚫고 들어가, 관입하는 거죠. 뚫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? 30cm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몇 번을 갖다 이 추로 때렸느냐 하는 타격 횟수, N값을 구해내는 걸 우리는 표준 관입 시험이다. 그리고 어느 집안에서 사용합니까? 표준 관입 시험이. 사질토에서 사용합니다. 그렇죠? 점성토는 그 대신 사운딩 방법이 벤테스트, 벤테스트가 아닌, V-A-N이 벤테스트가 아닌 게 있었습니다. 그렇죠? 아, 여기 있네요. 벤테스트. 이 두 가지는 사운딩 시험에 들어갑니다. 평판 제하 시험은 위에서 땅을 눌러가지고 침화하는 양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문제의 답은 보링이 되겠습니다. 1번. 이 기회에 알아두셔야 됩니다. 82번. 핸드브레이크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느냐는 것은 그는 브레이크를 사람 손으로 쥐고 하는 게 핸드브레이크죠. 그렇죠? 이 브레이크를 차량에, 그러니까 건설 장비에 갖다 부착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대형 브레이크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핸드브레이크는 특히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수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. 이걸 이제 시험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현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. 맞는 얘기죠. 작업자 씨는 항상 하향 45도 방향이 아니라 수직입니다. 그렇죠? 수직. 90도 방향으로.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답은 2번이 되겠네요.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야 되고요. 호수의 교차 및 꼬임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죠. 답은 2번. 다시 한 번 하향 수직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거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83번. 강관 털비계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털간의 간격은 1.8m로 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털비계에 해당, 강관을 사용하는 털비계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. 최고 높이가 40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나오는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털간 간격을 1.8m로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. 그렇죠?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띠장 방향으로 4m 이상 갈 경우에 4m 가고 높이가 10m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버틴 기둥을 하는 것도 있었죠. 이것도 저런 시험 문제에서 나오곤 합니다. 버틴 기둥을 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거 외에도 또 벽 연결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벽 연결은 우리가 강관비계하고 같이 외웠던 거죠. 그렇죠? 5, 5, 6, 8 하면서 털비계 같은 경우에 그렇죠? 5, 5, 6, 8 이렇게 해서 벽과 연결시켜주는 이 간격, 벽 이험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.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. 이것이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보십시오.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40m 초과 금지, 또 5층 이내마다 수평계 연결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20m 초과할 경우에는 주틀 간격이 1.8입니다.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4m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. 4m 이하입니다. 다시 말해서 뭡니까? 높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좀 불안정해지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4m 이하이면서 이거 주의하시고요. 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10m 이내마다 어디로요? 띠장 방향으로 버틴 기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거고 이거 외에 벽 이험에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